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한국이 드디어 장마철이 끝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계절이 드디어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가장 더운 시즌 폭염, 폭염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은 1년 중에 그 더운 날의 온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더운 날씨를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은 밖에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더운 시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저의 좋은 친구 우리 에어컨과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에어컨 말고도 하루를 출발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주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의 여름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커피를 마시게 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커피를 마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사랑에 빠진 걸까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처음 딱 회사 학교에 가서 만난 사람과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겠죠. 그 친구랑 직장 동료랑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 마시러 갈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의 아침 혹은 점심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첫 글자만 따서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아 주세요 아 한 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는 나라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고 굉장히 놀란다고 들었어요. 아니 커피는 따뜻하게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시는 음료인데 무슨 이런 차가운 얼음이랑 물이랑 이렇게 먹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카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으면 굉장히 깜짝 놀래고 충격받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반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팔아요.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준비해 보시고 이걸 마시면서 팟캐스트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이런 컵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컵 사이즈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2 프로인데 대충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폰 12 프로랑 크기가 비슷한 이런 컵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비율 몇 대 몇인지 에스프레소 몇 미리에 물 몇 미리인지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으면 큰 컵을 준비해도 돼요. 저는 오늘 딱 보통 사이즈 컵을 준비했습니다. 컵과 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두 번째는 얼음입니다.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얼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집 앞에서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마 투샷? 투샷일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컵에 얼음을 가득 넣어주세요. 컵에 꽉 찰 때까지 가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얼음을 제가 무게를 재봤더니 한 180g? 18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얼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엔 물을 부어줘요. 보통 이렇게 컵에 80%만 차게 해주시면 돼요. 얼음 180g에 물 170g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에스프레소는 32g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대로 얼음이랑 커피랑 물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한 번만 막 마시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더운 날에 막 너무 목마른 그 상황에서 음료수를 마시듯이 3목음 정도 꿀꺽꿀꺽꿀꺽 시원하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듯이 시원하게 마셔줘야 아 이런 맛에 먹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 마시면서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럼 먼저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게 됐는지 한국인들과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커피의 역사는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이 다양한 나라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이 커피의 맛을 조금 조금씩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고 가장 사랑했다라고 알려진 고종 황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종은 대한민국의 왕이었어요. 왕 중에 한 명 1890년대에 대한민국의 왕이었는데 그분이 이 커피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 이 커피를 사랑해서 왕궁이라고 그 왕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왕궁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바로 카페를 만들 정도로 커피를 아주아주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커피가 아니라 가베 조금 다르죠. 가베차 아니면 가베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커피는 먹기 힘든 음식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먹는 좀 고급 음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960년대쯤에 한국에 다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방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방은 뭐 지금의 커피처럼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아직 커피가 많이 많이 비싼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한국인들이 먹었던 커피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스턴트 커피예요. 인스턴트 커피 아시죠? 다들 그 커피 가루 커피 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서 먹는 그런 걸 많이 먹었다고 해요. 한국에는 미군 기지라고 해서 미국의 군인들이 있는 미국의 군인들이 지내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있어요. 그 미군 부대에는 PX라고 군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마트 마켓 마켓이 있습니다. 군인 마켓 그 PX에서 미국인들이 마시던 그 인스턴트 커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몰래 이렇게 사서 다방에서 판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방에서 유행한 커피의 이름은 모닝 커피라고 해요. 모닝 커피 모닝 커피라고 해요. 왜 모닝 커피냐면 인스턴트 커피를 살 때 보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걸 본 거예요. 아 아 저게 모닝 커피구나. 저렇게 먹으면 되게 어 뭔가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닝 커피가 조금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 모닝 커피는 뜨거운 인스턴트 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빠뜨린 커피입니다. 네 맞아요. 그 계란 계란 후라이 할 때 그 계란 있잖아요. 계란의 노른자를 뜨거운 커피에 빠뜨려서 같이 마시던 게 모닝 커피였어요. 도대체 왜 노른자를 커피에 넣는 거죠? 이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맛이 괜찮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어 여러분 커피를 아침에 그냥 마시면 배 아프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좀 쓰고 뜨겁고 그런 걸 먹었을 때 배가 아픈 그 느낌을 속이 쓰리다 라고 하는데 속이 쓰렸어요. 모닝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영양도 섭취하고 좀 속이 쓰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커피에 계란을 빠뜨려서 아침 식사 아침 식사로 그 모닝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근데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은 만들어 먹어볼 것 같아요. 이 모닝 커피는 그래도 아직 많이 비쌌는데 이런 커피의 가격을 살짝 줄여줬던 게 바로 믹스 커피입니다. 한국 믹스 커피 드셔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맥심이라던가 그런 유명한 믹스 커피가 있어요. 믹스 커피는 굉장히 간단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스틱 아니면 이런 파우치 같은 패키지에 커피 가루 그리고 설탕 그리고 프림 프림이라고 해서 우유 파우더 같은 게 한 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에 부어서 휙휙휙 휙 저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믹스 커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커피를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믹스 커피는 빨리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한국 음식점 갔을 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 앞에 자판기 커피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동전을 넣어서 커피 한 잔 틱 종이컵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자판기 커피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믹스 커피가 나오고 나서 자판기 커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직도 지하철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자판기 커피들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미니 커피 자판기가 생긴 거예요. 그 커피 자판기들이 보통 어디에 있었냐면 회사 회사 오피스에 많이 있었어요. 회사에 그 작은 종이컵 커피 한 잔 회사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런 자판기를 만들어뒀는데 이게 왜 식당에 생겼냐 하면 1990년대에 IMF가 있었어요. IMF 때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한국이 좀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면서 그 회사원들이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을 꾸밀 때 아 그 회사 오피스에서 먹었던 자판기 커피 그게 참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어서 그 식당에도 미니 커피 자판기를 놓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직까지 약간 전통 문화처럼 남아서 한국의 고깃집이나 아니면 몇몇 식당들에 가보면 그런 커피 자판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자판기는 공짜니까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오시면 그 커피 맛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00년대가 시작되고 한국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다방이 아니라 카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카페에서 파는 커피는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밥값이었어요. 밥값 그래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경제가 좋아졌어요. 사람들도 살기 좋아지고 약간 여유로워지고 뭐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그때부터 점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마 스타벅스라던가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처음 생긴 거고 믹스 커피만 항상 이렇게 싼 저렴한 믹스 커피만 먹다가 이런 굉장히 비싸고 고급 커피를 보고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엄청 저렴한 커피들도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아메리카노 1,500원 하면 살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죠. 2,000원 그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이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은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답니다. 이게 한국의 커피 역사였어요.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카페 메뉴 중에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아인슈페너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들어왔는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여유롭게 마시는 차가 아니에요. 막 여유롭게 아침에 새가 막 짝짝짝짝짝짝 지적이고 음 잘 잤다 커피 쭉 내려서 향기러워 오늘도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먹는 게 커피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 뭐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인들 회사 바쁘게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커피는 그냥 에너지 드링크 입니다.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졸린데 지하철 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이렇게 걸어서 특히 더운 날 여름날에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땀 흘리면서 회사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름에는 땀도 흘리고 이러니까 목마르고 지쳤어요. 그럴 때 이 시원하고 깔끔한 맛 달지 않고 그냥 깔끔한 이런 깔끔한 맛에 적당히 양도 적당히 있고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마시면 눈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느낌 너무 지쳐서 힘들어. 아 집에 가고 싶어. 벌써 집에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오늘도 또 출근했어. 아 일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 피곤한 시기 그리고 더운 상태에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마시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힘이 나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롭게 이렇게 마시는 차가 아니라 쭉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 여름에는 덥고 힘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지. 그런데 디디님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최근에 뭐 한 3년 전쯤에 한국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얼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라이브나 이럴 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날씨가 너무 춥고 내가 곧 꽁꽁꽁꽁 얼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주가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날씨에 상관하지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에너지 드링크예요. 시원한 에너지 드링크를 갑자기 시원한 콜라 아니면 시원한 레드불 뭐 이런거를 갑자기 따뜻하게 끓여서 드세요 하면은 왜 그렇게 먹죠? 저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래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원하게 정신이 탁 드는 그런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죽아가 많습니다. 시원한 콜라를 갑자기 뜨겁게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시원한 에너지 드링크를 뜨겁게 만들어서 먹으면 오히려 따뜻해서 더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차가운 거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죽아가 존재하고요. 또 두번째 이유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의 음식들이 대부분 굉장히 맵고 짜고 그리고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맵고 짜고 뜨겁고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매운 음식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한국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떡볶이 라면 불고기 순댓국 대부분 다 굉장히 짜고 매워요. 마라탕 다 짜요. 매워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니까 시원하고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인기가 있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마지막 마지막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은 실내 이렇게 건물 안에 난방 시스템 보일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런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바닥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빠르게 사서 건물로 쏙 들어와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면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 이유들로 한국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주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게 막 쓰고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장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얘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설탕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먹을 때도 단 걸 이렇게 먹으면 좀 살찌는 기분이 들고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할 때도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달콤한 디저트 치즈케이크 브라우닝 이런 거랑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맛이 두 배 세 배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커피 한국인과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힘들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읽어보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인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커피는 정말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음료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3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랑말랑 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뇌에서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내보낸대요. 카페인을 자동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고카페인 고함량 카페인 카페인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아주 위험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버리면 뇌가 깜짝 놀라서 어 안되겠다 하고 카페인을 뿜어대던 걸 멈춘대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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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을 이렇게 안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은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커피 없이는 그 몸에서 카페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더 피곤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만 커피 생각 잠깐 하지 말고 산책도 했다가 아침에 준비도 했다가 간단하게 아침 식사도 했다가 그렇게 3시간만 지나고 3시간만 있다가 커피를 맛있게 마셔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많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 있는 링크 페이트리온 유튜브 멤버십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와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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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